이 시간에 관제 주체하는 수련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어제 와서 잠깐 소감문, 또 간증문 비슷하게 작성한 게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는데,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지만,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또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명의 친구들을 선정해서 약간 간증문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너무 길다고 기대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쑥스러워서, 저를 다 많이 쑥스러워서, 많이 쑥스러워서,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기아는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태경이 분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미션에 가서 귀찮은 줄만 알았는데 전향할 때, 말씀할 때 재밌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는 수련회 꼭 가보고 싶었는데 정말 웅장하고 또 목사님들, 강사님들 간장할 때도 재밌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탑지원 소장님이 이단에 대해 말씀해 줄 때 가장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단은 단지 단순한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하는 짓 행동을 보니까 많이 심각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을 버릴 정도로 행동과 말이 이상했고 그 영상을 다 보고 나니 이단이 더더욱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 맞춰서 씻고 형들과 수다 떨다가 놀고 1시가 다 돼서 잠이 들고 보통 수련회는 잘 때 안 자면 운동장을 돌린다고 하는데 위미션은 잘 때도 자유롭고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밥은 맛없고 짜고 느끼했습니다. 밥은 맛있으면 정말 좋은 수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지민이 같이 바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가기 싫었는데 찬송 시간대 앞에 나가서 한 번 부르고 난 후 엄청 재미있어졌다. 그리고 설교는 엄청 지루할 것 같아서 잤었는데 집중하고 들어보니 재미있는 부분도 많았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자려고 장점을 했는데 주여 부르는 순간 이유 없이 운 것 같다.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캠프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찬이 솔직히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았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정말 예배되고 싶어서 나인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 같았다. 내 안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것 같았고 난 아무 느낌이 없었다. 수련에 가서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할 때도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불렀다.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뭔가 뜨거워지고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면서 붓게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견디는 것 같았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설교는 하나하나 다 반본적이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저녁 설교 때의 늦겨놓은 마음 깊이 남았다. 그 설교도 내 눈물이 터지기 전까지는 정과 따름없이 오리로만 들었다. 그 목사님의 관중 중에 목사님이 자기 여동생을 많이 때리고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다. 목사님은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고부했지만 결국은 순종했다. 하나님께 나 할 수 없는 이유가 나 스스로의 죄 때문에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어서 자꾸 회피하려다 보니 점점 멀어져서 지금까지 죽이 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차마 입을 이뤄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공사님께 들었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묵묵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고 골로다를 오르신 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겪고 변하지 않는다. 내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나를 폐기했다. 폐기를 하고 나니 눈물이 멈추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기뻤다. 기도를 하는데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 된 것은 처음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고 죄산부하는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아니 하나님은 항상 위로를 받아주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돌분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잊지 못할 세계를 찾을 것 당신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그 깨닫힌 돌분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잊지 못할 세계를 찾을 것 당신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에 와주해 주 4만 번 새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무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굳게 닫힌 돌분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잊지 못할 세계를 찾을 것 당신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에 와주해 주 4만 번 새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에 와주해 주 주 주의 무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신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실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신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실과 함께 죽고 함께 살리게 예수 죽으시고 우활한 삶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무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우활한 삶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무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차렷, 경계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삶을 빚으시네